사랑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안 들리신다.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글로벌 홈출 주일 예배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나같은 죄인 살리신 먼저 할까요?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은 해 놀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한 명을 얻었네 그 죄 약에서 번지신 죽은 해 놀아와 나 나 처음 니 두루시마 귀하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 해라 나 또 나를 장사 영양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양이 주님의 은 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번 우리 찬양은 주님께 우리 주님의 눈물을 같이 들으십니다. 주님의 눈물 시장 아멘 성게 여호와 하나님 은은한 신을 사랑합니다 만두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믿었을 땐 우리가 죄 믿었을 땐 당신이 흘린 눈물 저희가 두 손으로 말아요 어디로 가요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요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넘어지고 넘어져요 우릴 있게 않는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어디로 가요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요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떠나가지고 넘어가게도 우릴 있게 하는 것인 줄이 떠나가지고 넘어가게도 말을 잃으시는 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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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글로벌 홈철치 전세계에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걸 준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우리 일주일간 지었던 죄 성냥님께서 오셔서 성냥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무엇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래서 진정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던 나의 죄들 주님이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넘어지고 또 방황을 해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고 다만 우리가 성냥님 회방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래도 육신이 약하여 짓는 죄 피해들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지만 그래도 계속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우리의 인간이 되신 주님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다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또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처럼 사시기도 하셨어요. 죄 없이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악한 영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실패가 넘어진 부분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시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저는 믿고 싶으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와 또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또는 만날 사람들 또 우리 전도자 코스 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화해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화해서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성령이 불러불러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성령이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다 있긴 해 주님 밤부터 닮아가며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뚫어주시옵소서 오 할라 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 성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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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성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아라바라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 우리의 더욱더 기도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아라바라이아라와이아라와이아라 주님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주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아가의 아라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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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라바의 아라바의 아라바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오 아라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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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를 쉰 적이 있습니까? 아라바의 아라바의 아라바 주님이 하란 마음을 주셨는데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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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예카이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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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üh 오하로리어 성님 마음껏 이끌어주시옵시 고 아버지 예배 시험 통해서 종인 만나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거져갔다 거져가는 심령 드럽게 하시고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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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불러 블럭칼이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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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이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맘껏 주님 역사여주시고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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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대학과 학생들이 미국거시아와 중국역산아칸스 동맥의 저유를 여러분 fu기자력에 있는 bond olog election of money 넌 자성밥이라고 되어 nothing 저기들의 말이 존재하는 제 손사람 유 오렌이랏 에러 테레인 옹은 먹고 즘 te că는 어떻게 밟û 안했으니까 여기가 벌려는 정을 주 And earlier 더 제생CP할 때 여기가 벌려가 42 고동은 고동은 성경이 성경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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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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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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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한거 짜게 된다고 저보고 설교를 하셨는데 또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구요 이번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홍해선 설교사가 설교를 해라 그러시는거에요 왜요 그랬더니 배 목사는 휴가다 설교 휴가다 배 목사님은 설교 휴가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영어하고 1어 동시통역 5번 휴가라고 좋아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그럼 배 목사님은 설교 휴가면 제가 설교를 해야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지 그죠 이게 좋은거 같기도 한데 그렇게 좋은거 같지 않은거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주님은 말씀 표현하시는게 재밌어요 무슨말인지 아시죠 애기 다루듯이 하시는게 있어요 주님이 예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노숙자 사역 노숙자 이웃 사역 노숙자 이웃사랑 사역을 나갑니다 요번에는 주님께서 다같이 서울역으로 가라 서울에서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학생들 전도자들도 같이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 있는 수많은 영원들을 지도로 섬겨주고 요번에는 사발면 매운걸로 아닌걸로 하죠 곰탕 그 사발면에다가 또 삶은 달걀 100개 가지고 물 가지고 그죠 곰탕 라면 가지고 또 나갔는데 오늘은 또 추우니까 천막을 쳐요 경찰서에 천막 쳐서 해도 되냐고 매직자분을 섬겨도 되냐고 허가를 받으러 우리 전도자분이 연락했더니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냐면 좀 처음에 이렇게 좀 그죠 이렇게 찬양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도 이제는 저작권이 심해져가지고요 이제는 찬양도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70년 된거는 부르면 안 되고 그 그것보다 더 낡은 노래 오래된 노래 뭐 100년 정도는 돼야 저작권위원회라고 그런게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클럽홈전치 우리 음악부하고 또 저와 그죠 저를 통해서 성냥님이 계속 지금 작사작곡을 시키셨잖아요 보금 찬성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그 우리가 만든 성령께서 주셔서 만든 글로범 보금 찬성을 많이 입에 익숙하게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왜냐면 이제는 함부로도 부르지도 못하고 좀 그런 식으로 또 약간 탄압도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오늘 6절부터 제자들이 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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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데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당들과 석임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겼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처지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애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뿌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셨었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해드렸는데 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요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오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순환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또 죽고서 3일 후에 이제 그저 부활하게 된다고 그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항변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너를 너는 이제 베드로 개파다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자기 생각 얘기하다가 혼납니다 무서운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6장 오늘 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노크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라바네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오싹아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 그들도 회계 기회여 있다면 랄라 카라바ิ straight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계에서 창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 up 이라고 그러면 미국과 이승아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가라바레ho 일본과 이승아라바레가라바 호주와 아라라라라라라 호루루루루 고고고 복 принципе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이차카라바 스위스와 스베덴과 아리안나가르바 멕시코와 양마하러 이태리와 프랑스와 양마하러 바사카르바 오토또 바티칸과 아래반네가르바 독일과 양마하러 러시아와 исic아카라바비 이르니르타 아브리카와 이차카라바 오토또 몽고와 아래래래라 하래래래라 벨기애와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태 만신들은 예수로 이름명하라 일상에 불로 불로 달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마도 소명하더라. 예수Brust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며 아르바이트 내가루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슈가 아르바이트 성령인과 하나 되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군사들로서 다시 쓰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탐의 신들은 예수로 서명하느니 성령의 불로 터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서명하느라 오 나무리오리여 성령이여 웃소 웃소 유루위우 커리우티 우리 모두의 영원유부 성령의 불로 태우사 이오러비아테 알라비아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소서 이오러비아테 우리 모두 각자가 무엇에 깨달아야 하는지 성령이여 가르쳐 주소서 이오러비아테 예수 크리스토의 고별로 주여 감사합니다 라파라테 오늘 소원 들으러 가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을 나의 조공이 선선여사를 통하여 선포하노라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달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먹으지라 너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지며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과 필요한 달러들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하라버리아세 근심하지 말라 노여워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인지 이하라버리아세 너희가 내 안에서 이하라카리아세 이하라버리아세 회개하고 성화되고 있음을 회개의 열매로 인생으로 보이라 알라버리아버라버리아세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하라버리아세 성령 중만을 받으라 이하라버리아마스아리아세 이하라버리아세 이하라버리아세 주여 중독 주여 우리를 불상에 여겨markt 알라바라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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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가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 너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알라바라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며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알라바라비 여러분 사람들은 못하고 나는 잘했다고 우리가 참각했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알라바라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와 눈과 귀와 입과 열을 손과 발과 우리의 영원육을 예수 그리스 너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알라바라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각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죽었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다다른 사람들도 있겠으며 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들이 워낙에 본인들의 뜻이 강하고 이성이 강해서 본인들의 자유지를 잘못 사용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또 우리는 그 베드로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과열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글로벌 혼자집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성령인과 하나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딱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치기실 때가 있어요 강단에 딱 쓰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이나 또는 앞으로 이 영상을 이 영상으로 예배볼 우리 글로벌 혼자집 유튜브 가족분들 또 우리 여기 미국 본당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더 깨끗하게 회개가 안 됐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 것을 마음으로 회개 안 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선포를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늘은 지난주에는 주님이 우리 이제 지금 라이브로 같이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데 물론 녹화한 것은 또 유튜브 가족분들에서 올려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주님이 구토우상 예비전도자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토우상 예비전도자님 얼굴 보면서 지난주에는 했고요 오늘은 창숙전도자 얼굴과 눈을 보면서 설교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창숙전도자님 뽑혔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유튜브 그거 올리는 거 이거 편집하면서 내가 구토우상 예비전도자님 얼굴을 보고 해야 화면이 이게 어울리나 그래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랑을 좀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이뻐해주면 기분 좋죠 선생님 뭐 관심 가져주면 좋잖아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면 좋잖아 옛날에는 한국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촌지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얼마고 흰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야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얼마 주겠지 찔러주면 아 우리 자식 이름이 뭐예요 잘 봐주세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만 자꾸 시켜 쉬운 문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시키면 망신 나가니까 쉬운 거 선생님이 내주고 이렇게 손 들어라 그래서 손을 들잖아요 네? 홍준호 선생님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엄마들이 돈 갖다 줬잖아요 손지? 그런 학생들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제 짝꿍 얻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어? 선생님이 손 들어도 나를 별로 안 시키고 내 짝 옆에 남자애만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얼마 전에 엄마들이 오면 또 앞에서 인사할 때가 있잖아 선생님 책상에 그래서 내가 어 뭐라고 했냐면 얼마를 제가 맹랑했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이 암마목에 이름이 광진이야 이름도 안 잊어버려 얘 광진이 어? 왜 광진이만 선생님 시키시냐고 왜 차별 대하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혹시 이 학생 어머니가 총지 돌려 이럴 때까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 아이인데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어 얘 엄마가 엄청 많이 찔러주고 갔나 보다 어? 얘만 시키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튀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다른 학년 때인데 초등학생 다른 학년 때인데 우리 또 다른 선생님이 저보고 엄마 엄마 좀 오시라 그래라 이래요 엄마 좀 오시라고 선생님이 저기 오시래 엄마 오시래 왜 몰라 우울해 엄마 오시래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바쁘시니까 못 갔어요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못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엄마 오시라 그래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또 엄마 자꾸 오래 선생님 오래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오바 해가지고 흰 봉투에 얼마를 넣어가지고 우리 일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이거 주고 오라고 그랬나봐요 다닐 사람한테 내 대신 근데 갑자기 우리 일하시는 할머니가 엄마 옷장에서 이쁜 원피스를 싹 입더니 일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가 우리 엄마 이쁜 원피스를 딱 입더니 가방도 엄마 걸 딱 들더니 가자 이러는 거 같은데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는 이쁜데 이쁘고 젊은데 왜 할머니가 우리 진짜 외할머니 신할머니를 몰라도 어? 우리 피가 안 섞였잖아요 피가 안 섞이는 일하시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원피스 입고 가방도 이거 그거 촌지지로 갑니까 봉투지로 해서 할머니 할머니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할게요 어린 나이에 제가요 우리 일하는 할머니한테 왜냐면 우리 엄마 이쁜데 왜 그 할머니가 갑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선생님한테 전달할게요 이래가지고 그거를 제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하고 흰 봉투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오늘은 창숙이 보고 창숙 전도자 보고서 설교해라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그죠? 지금도 특별한 사랑 받고 싶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단체방에 여러분의 간증학 과제 올릴 때 그거 백옥사님하고 홍성 교사님이 누구한테 하트를 꾹 눌러주나 그거 조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걸? 그죠? 지네 예비 조사자님이 끄덕끄덕해 홍성 교사님하고 백옥사님이 이 사람 숙제에는 간증학에는 좋아요 사랑 꼭 눌러주고 왜 나는 안 눌러주지? 내가 잘못 썼나? 보셨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그만큼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죠? 아 진짜 나는 잘나기 없구나 그걸 오늘 많이 깨달으실거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또 성령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잘났다고 생각을 해 무슨 잘났다라는 거냐면 나는 깨끗해졌고 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우리가 은근히 비판하고 은근히 정죄를 해요 참 신기해요 그죠? 누구나 그래요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죄는 커 보여 내가 지금 죄는 아이고 이 정도야 저도 괜찮죠? 아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을 지고 용서해주세요 은근슬쩍 넘어가려 이러는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 과정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전도자 과정에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왜? 예수님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성경 말씀도 꽤 차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럴 땐 이 말로 맞아 얘기해야 되지 사탕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귀신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는 성령의 검으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공격을 되받아쳐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절대 벗으면 안 되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주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이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이 진리의 호신경을 또 벗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똑같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띵어와 잘했다 라고 하실까? 화성조교님 어딨어? 띵어와 맞나야? 아우아우 정말 맞나? 잘했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리는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이 와주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차를 타고 갈 때 가스를 항상 넣죠 가스가 떨어지면 또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를 성령님과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의 손을 잡고 갈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영적인 휘발유가 필요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매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감사를 하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공격을 못해요 감사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영성한 시간에 비까지 감사하는 거 쓰라 그랬죠? 지금 전도자 과정에 있는 전도자 1기 2기생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보고 있습니다 음성어 안 하신 분들은 음성어 하시고요 지금 제일 많이 시험문제 받은 사람이 일곱 번째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하면 제가 본청 숙제를 또 주님이 얘는 영성학을 한 번 밖에 안 들은 것 같다 어떤 거 어떤 거 해라고 해라 얘는 어디 해라 하라고 보충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제대로 기도하고 찾아보시고 그래서 해야지 안 그러면 보충 숙제를 많이 하게 돼요 지금 한 몇 명이 보충 숙제 많이 받았어요 나만 보충 숙제 받았나? 그렇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왜?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창속 장사님 쓴 모자가 아주 이쁩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 만나게 되면 저희도 하나 주세요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이제 개파 반석이라 하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 위해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지 아유 예수가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니까 예수가 없이도 뭐 구원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주시겠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히도 교회도 있고요 이슬람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안 세우고 누가 세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마귀가 그 위에 본인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탄 교회가 있어요 저 그때 캘리포니아에 살 때 LA에서 막 전도진 안아주면서 하는데 저기 사탄 교회가 있는 거야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믿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가면은 이상한 막 석고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쫙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앉혀있는데 다들 혼돈의 영을 혼돈의 영에 눌려있어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나는 서반어를 잘 못하는데도 그 종이 전도진 중에 서반어 스페니시로 쓰여진 거 서반어 그 종이를 가지고 딱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딱 서반어 말로 하면서 거기 사탄 교회에 사탄을 믿는 사탄 교회에 그 우두머리 리더한테 내가 그 종이 추면서 딱 그 말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불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성령이 여기 안에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겉으로는 교회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크리시안인 것 같은데 크리시안이 아니오시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렇게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자기의 뜻대로 가다 보니 마치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디 말씀하고 연결이 되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직지근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를 거면 예수님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려면 사탄을 따라라 그 중간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리세이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누룩? 그들의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가? 아 그들이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구나 왜 누룩이 어떻게 돼요? 빵에 효소 넣었죠? 위스트는 확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아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피해라 재앙을 피해라 왜? 같이 있으면 누룩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을 같이 받으니까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죠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돈을 따르든지 하라 돈하고 예수님을 같이 따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을 따를 건지 돈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하라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있다라는 하나님의 뜻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나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너의 생각 너의 바벨탑 너의 이성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마귀를 따르는 왜? 마귀는 어떻게 의혹했어요? 뱀이 어떻게 하와를 의혹했나요? 하와 옆에 아담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선언감하고서 노! 그 옆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옆에 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켰어야 되죠 아담은 자기의 분신인 하와를 하와가 죄질려고 그럴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식의 3장이에요 안돼! 선언감 먹으면 안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정념 죽으리라고 그랬어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뱀한테 만지지도 말라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너 왜 말을 덧붙이냐 본인의 말을 덧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의혹에 넘어가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베드로처럼 나 예수 그리소를 탈켰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소를 탈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Far, far, far away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지옥의 길로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그 나의 교만함 그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만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나만의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조금 나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리더자 타입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샤이한 스타일이다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본인이 혼자서 뭘 하면서 에너지 충전하는 스타일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살았는데 영향을 주는 타입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걸어가는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분석을 쉽게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성격이 보통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모세도 굉장히 점점점점점 온유해지죠? 구역을 읽어보면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리더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죄를 많이 짓는다 왜? 내가 언제 암호기 암호하기한테 뭐 하라고 그랬냐 너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내가 암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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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처치 전도 들어가 들어가라고 우리가 했어?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왜 너는 암호 암 교육Who ese 어찌 전도자가 들어오라고 막 강요를 하냐 너네 지금 피로벳 목사 홍해성 성교사처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냐 소통이 아직 그정도 안되면서 왜 암흑암흑에는 너는 의사가 되야돼 너는 변호사 되야돼 야 너는 가게에서 돈 벌어 야 너는 뭐해 야 너는 뭐해 왜 너네가 뭘 하라고 명령하냐 잠깐 다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암흑암흑에 잘못 카운셀링 잘못 상담해주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 말한 적이 있다면 마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랬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라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졌어요 몇 명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졌어요 자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개인 개인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지도 아니하며 또한 소통도 100%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나의 생각을 전한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취소합니다 아래래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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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을 취소했으니 그것에 따른 어떤 악의 영향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앞으로 하나님과의 성경과의 사역에 어떠한 악의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멘 자 엄청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리더하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 그런 죄를 많이 짓는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를 많이 짓냐면 마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실언한 것처럼 말을 잘못했죠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아서 내가 고난 받고 이제 묻힐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록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모두가 삽니다 우리 글로범 홈처치 가족들이나 혹시 유튜브 글로범 홈처치 가족들이요 아 이상하다 글로범 홈처치 가족은 아니 노숙자 사역을 또 쫙 나가더니 왜 또 지난번에는 또 시험 본다고 또 하지 말래? 아 그러더니 지금 시험 안 끝났는데 왜 또 하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미디어 금식을 시키셔서 안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선교 영화 보고 또 우리 강원도 우리 지역교회에서 만드신 가시나무 연극 영상 그것도 재밌게 보고 그게 아니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지금 강원도 팀 보고 있나? 우리 글로범 홈처치 강원도 팀이 어? 그거 가시나무 연극 영상 한 거 먼저 일부 먼저 올렸잖아요 편집해서 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주님이 미디어 금식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 그럼 찍었구나 이러는데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런 거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우리 글로범 홈처치에서 만든 영화들 있잖아요 웨딩드레스 만들었지 어? 또 부부싸움만 찍었지 천국이야기 1편 2편 3편 있지 요나이야기 1편 2편 3편 있지 또 사마리아 여인 찍었지 또 사마리아 여인 인형극도 있지 또 창남적도 있지 믿음이라는 영화도 있지 많이 찍었죠? 어?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또 어? 또 영화 선교 영화 또 찍습니다 12월 달에 찍고요 또 내일은 우리 인형극 내일 촬영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미국인이신데 촬영감독 우리 배 목사님 그 골프 선교 하시잖아요 거기서 알게 된 군인 출신이신데 또 영화 전공하신 분이에요 몰랐지 우리는 전공하신 분인지 배 목사님은 계속 사람을 낚는 거야 밖에 나가서 골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어구야 낚는 거야 같이 독역자들 어? 우리는 몰랐지 배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뭐 어? 그냥 같이 군인 출신인단 말 알았지 내일도 우리 인형극 같이 촬영합니다 세이로운 촬영감독이랑 같이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아 우리 크리시안들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 더 더 더 빨리 제작해야 되겠구만 보금 찬성도 그렇고 그죠? 우리 뮤직비디오 인형극 어린이들도 봐야 되니까 인형극 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재밌는 드라마 선교 영화 재밌는 걸로 재밌어야지 또 재미없으면 또 그렇잖아 어? 맨날 또 하나님 아버지 맨날 이것만 나오면 또 재미없잖아 우리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 요번에도 먼저 시나리오 첫번째 시나리오 첫번째 부분 된거 우리 요번에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배우로 나오고 또 촬영감독도 조감독도 하고 하는데 그 먼저 일단 시나리오 보내줬어요 그때 어떤 우리 전도자학 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 선교사님 이거 읽어보니까 재밌겠는데요? 좀 재밌게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진짜 더 가졌어요 야 미디어 금식하니까 볼게 없구나 어? 어? 그래서 주님이 더 미디어 금식을 하게 하셨구나 근데 미디어 금식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베테랑스데이였어요 미국에서는 군인의 날이야 그날은 군인 출신인 분들을 재밌게 해드리고 축하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군인이셨으니까 챔플린 군목이셨으니까 미국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배 목사님 오늘 챔플린 저기 뭐야 어? 군인의 날 베테랑스데이인데 뭐 어떤거 선물할까 했더니 어?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밥을 먹어라 아 밥을 먹어요? 그러고 그냥 들어와요 오늘은 베테랑스데이니까 영화를 한 편 봐라 이러시는거에요 속으로 어? 미디어 금식이라 그러셨는데 아 베테랑스데이니까 군인의 날이니까 영화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밥을 먹고 영화를 이제 보는데 한국의 어떤 배우가 마동석씨가 나오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하니까 그걸 또 의리로 봐야되잖아 한국분이 나오시는데 근데 딱 봤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우리랑은 안 맞는거야 막 어지러워 그 감독의 라스네임이 중국인인거 같은데 이게 막 영적으로 볼 때는 어지러워요 우리 같은 크리시안들 보기엔 막 어지러운데 어? 영어는 참 잘하시더라구요 마정석씨가 근데 그 보면서 계속 주님이 성령 불세례를 계속 주시는거야 방어 방어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기분이 얼마나 안좋은지 다 보고나서 왜냐면 제가 또 다른 영화 보려고 했지만 좀 작품성이 있는거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어 캐나다 필름 페스티벌에서 관객상 받은건데 그걸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국 배우가 나오니까 봐줘야되잖아 의리로 그거 보다가 보니까 아유 영적으로는 우리랑은 안 맞는거야 근데 굉장히 성령 불세례를 계속 주님이 주셨는데도 굉장히 찝찝하더라구요 몸이 찝찝해 왜? 미디어 금식하다가 그거를 딱 영적으로 안 맞는걸 딱 보니까 주님이 성령 불세례를 이렇게 구워주셨는데도 보호해주셨는데도 찝찝하니까 너무 싫더라구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걸 더 느끼게 하실려고 말하자면 약간 영적으로 데미지가 온다고나 할까 데미지 알죠? 데미지 영적으로 타격이 있다고나 할까 아 이래서 우리는 문화파수꾼으로서 배 목사님하고 저는 문화파수꾼이잖아요 우리 홍정열 선생님도 영국에 베테랑이신데 영국 가문에 살아있는 문화 인간 문화재죠 내일 우리 영국 인연극 할 때 우리 홍 선생님도 출연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문화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미디어 금식하라고 그래놓고 또 그녀의 날에는 또 영화를 보시라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어제 만났죠 글러버 홈처치 청년부가 어제 만났는데 어제 원래 만나서 원래 뭐에요? 밥 먹고 영화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혹시 무슨 영화를 보나요? 마동석씨 나오는 영화 보나요? 영적으로는 약간 어지럽던데 예매했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인데 예매율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청년부에서 이거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또 보라고 그러셨구나 아는거에요 왜?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서 자식들이 어떤 영적인걸 먹게 되나 어? 그거를 알아야 알아야 또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라고 그래서 또 보게 하셨구나 이 얘기를 왜 하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캐릭터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여쭤봐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요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요셉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밀리 전도자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진해 예비 전도자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창숙 전도자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형님 예비 전도자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빼묵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홍성유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 홍종유 선생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 원우 예비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 우리 자은 간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사람의 일에만 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 100%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아 성교사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근데 교통사고가 왜 나나요?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내게 한 그 사람을 만났죠 만약에 내 차를 누가 쳤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 하고 몸 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1200만 원을 보상금을 받게 했어 근데 마침 그 1200만 원이 필요했어 선교회가 무섭죠? 그러니까 배복사님이 항상 이러지 않아 나는 이상하게 교통사고 만나면 주님이 보상금을 주시더라 나는 보통 몸으로 떼우나봐요 뭐 막 이런 배복사님이 하나님 그게 거친 일이던 반짝반짝거리는 이쁜 일이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평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요? 나는 10개가 필요해 그게 뭐 만약에 나는 이런 컵이 10개가 필요해 하나님 10개 주세요 하나님 10개 주세요 막 기도를 한다 근데 아직 10개는 아니야 5개야 근데 난 10개였으면 10개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 10개 주세요 기도를 해 근데 10개가 안 치워지면 기분이 찝찝하죠? 아직 안 치워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5개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6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6개를 주시고 이게 5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5개 주시고 만약에 이게 5개가 아니라 3개만 있어야 되면 3개만 갖게 해주세요 그럼 2개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자식이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누가 어떻고 어떻고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여기 와요 왜? 진심으로 원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베드로가 내 앞에서 안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시간표 앞에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예수님을 막는 그 일을 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 입으로 죄를 졌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자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탄압하고 회방하고 있느니라 방언기도를 금하지 말며 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의 개시가 끝났다고 가르치고 모두가 다 지옥행이다 그들은 이단이니라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령 개시가 끝났다고 가르치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언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사도인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야 오직이야 Only if야 Only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뭐예요? 창숙정도자님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어 이상하나? 빵 5개밖에 없었는데 5천명을 먹이고도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빵이 낫네? 떡이 그죠? 어? 노숙자 사육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그랬더니 또 성교원금이 들어와 아 이걸로 천막사도 내고 테이블도 사고 또 필요한 프로스타도 타고 주전자도 사고 어? 달걀도 저기하고 또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 먹을 때 안심해야 되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 안심해야 되니까 글러브 홈저지 쓰여진 모자 쓰고 또 하려면 또 모자도 또 맞춰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또 돈이 얼마가 드는데? 어? 돈이 이거 필요한데? 어?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노숙자 또 사약하는 우리 그 어? 그 원장님 어? 우리가 또 같이 동원 사약하는데 돈이 그러면은 또 몇백불이 또 나가야 되는데 얼마 나가죠? 어? 어? 사백불 또 매달 나가야 되는데 돈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또 주님이 또 누굴 통해서 또 성교비를 또 보내셔 그게 바로 빵 다섯개로 오천명 넘게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써도 써도 성교비로 영혼을 살리는데 돈을 성교비를 써도 써도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와 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도자들 어? 열심히 일도 하고 애들도 보고 환자도 보고 열심히 하는데 어? 애껴서 애껴서 먹어 주님이 고기 좀 먹이라 그래 오늘은 노숙자 사약 끝나면 돈가스 회식 시켜라 그 대신 7천원에서 8천원이나 가격은 비싸면 안 된다 되겠죠? 7천원에서 8천원 사례 맞춰주세요 내가 이렇게 딱 썼죠? 응? 다 제발해 왜? 떡볶이하고 김밥은 조금 싸게 먹힐 수 있는데요 주님이 그랬더니 안된다 고기 먹여야 된다 힘내야 된다 우리 일꾼들 힘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노숙자 사약 하시는 분들 노숙자 이웃사랑 하시는 분들은 다 끝나고 돈가스 회식할 때 8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에 80만원짜리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80만원짜리 사주고 싶지 근데 그러면 안되지 또 그죠? 다른 분들 또 섬겨야 되잖아 그죠? 노숙자분들한테 어? 어떤 분이 건강식품 이거 줘도 되나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노숙자 사약은 주님이 그만하고 할 때까지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거기 버젯에 여기 맞춰야 돼 설립에 맞춰서 해야 돼 마음은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내가 구원하는 자여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자들이니라 너희들의 생각은 필요 없다 성격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넓죠? 우리는 아담의 후회로서 고장나서 태어났다니까 아담과 하오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말하자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가오를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한때는 예전에는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으나 라고 나오죠? 그죠? 그 마귀를 왜 따랐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마귀를 따랐을까? 아담하고 하오가 우리의 바이올러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죠? 아담과 하오가 육체적으로 그죠? 아담과 하오가 사탕의 말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호세야 사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아담이 나를 반역한 것처럼 나를 반역했으면 우리 영화에 나오죠? 하나님이 노하신 날 기포하신 날 노하신 날 영화 만든 거 있죠?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오가 사탕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그 거짓말에 속았죠?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예요? 배 목사님이 전에 설교 때 말씀해 주셨죠?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야? 세상적으로 죄 짓는 데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짓는 데는 1등이 된 거지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사도 바울도 말했죠? 마귀의 자녀였지 왜?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영이 죽어버렸으니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으니 사탕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내시죠? 가시와 엉덩키가 나오면 인생을 살죠? 그러는 중에 우리가 태어난 거죠? 어? 쫙 내려오다가 노아가 있고 쫙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특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꿔줄 수 있어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은 다 버리고 나의 이성도 버리고 내 의견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오의 신부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10편 1편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무엇인지는 여쭤보지도 않고 맘대로 결정해 맘대로 내 자식들을 좌지우지해 맘대로 내 남편 아내를 좌지우지해 맘대로 내 인생의 다음날 할 일을 맘대로 결정해버려 그것은 종교인이죠 성경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는데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고 내 의견으로 계속 살게 되면 그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도 사두개인과 바리세이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10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보기는 저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 서 있지 않아?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냐 하며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관심도 없고 따르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그죠? 그래서 사올 왕이 하나님이 버리셨죠? 분명히 아말렉을 왕서부터 노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왕을 생포하고 동물들을 제사를 드린답시고 토실토실한 거 살려놓고 했죠? 자기 뜻대로 했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라 그러면서 사올 왕을 버리십니다 어떻게 버려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령이 들어오는 거지 나중에 사올 왕이 자살을 해요? 안 해요? 사올 왕은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남들의 부족한 점을 봤을 때 중보기도 하는 것이지 그걸로 지적질하면서 정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이 여자 가늠했어요 돌돌로 막 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 먼저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라 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서부터 돌을 던지고 다 떠나가자 예수님이 다들 어디 갔느냐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No more sins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생각이 옳고 나는 괜찮고 쟤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백보자 심판 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가 오른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왼쪽에 속하는 사람인지 그죠? 오른쪽에 양들로 구분하시고 왼쪽에 영소들도 구분한다 나오시죠 그죠? 오른쪽에 양들에게 네가 내가 배고팠을 때 밥을 줬고 굶주렸을 때 밥을 줬고 외로울 때 찾아와줬고 옷이 필요할 때 입을 걸 줬었지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나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또 오늘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드리고 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추수할 사람들 추수되어 대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오늘 만나러 글로범처치 전도자분들이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희가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오 생명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내 목숨과 바꿔치기를 해야 그래야 그래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것은 철학적으로 논리를 보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의 후예들은 단번에 어떻게 됐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으로 단번에 어떻게 돼? 그 죄를 씻으셨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마치도 구리뱀한테 물렸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 구리뱀을 봐야 병이 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그 죄가 사해져요 공평하죠? 단 한 번에 아담이 그렇게 한 것과 단 한 번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Fair한 거야 그게 공평한 거야 그게 딱딱 맞는 거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게 Fair한 거라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맛있는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음식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그래야 Fair하다고 공평한 거라고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공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께서 대연을 주시면 전달하고 오늘 성교 말씀 마칩니다 오늘 또 녹수자 사역 나가셔야 되니까요 기도합니다 아르반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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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마 아라바타카로 너희들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게 되리라 아라반네가라바 오또또 마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한 것처럼 아싸카라바 오또또 오또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아라반네가라바 오또또 내가 개세만이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바바바바 하바바바바 하바바 잠시 오르바사카라바 오또또 그런 어려움에 대한 올라하러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으나 샤마 아라반또 타카라바 오또또 너희들이 성령 충만으로 아라반네가라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때에 아라반네가라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때에 아라사카 하타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싸카라바 오또또 오또또 너희들은 성령님을 더더더 사모하라 아라반네가라바 오또또 사두개인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것처럼 오싹카라바 오또또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오라 아라반네가라바 오또또 오또또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의 말을 오소소 오소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샤마 아라반데가라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이애라가라바 오또또 오또또 그래야 너희들의 램프가 이애라가라바 오또또 깨끗한 성령님의 그 기름으로 가득가득하여 아라하라하라 오쇼쇼 신랑이 올 때에 이스브리스도가 올 때에 아라반네가라바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이 될 것이니라 만분의 영아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 전하라고 하셨는데 못하겠는데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될까요? 저 좀 결혼 좀 하고 오세요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될까요? 나 세상에 돈 좀 많이 벌어본 다음에 오시면 안될까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될까요? 나 이것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돼요 아직은 안돼요 지금 오시지 마세요 나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이래서 안되요 저래서 안되요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재림하게끔 하시려고 할 때에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수하시는 이 시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되어서도 아니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내두로 물러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과연 너희가 얼마나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여쭤가며 순정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 중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지는 아는가 베드로가 마치도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그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적인 예언 중에 하나인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전자들과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를 너희들은 아직 안돼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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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칩니다 네 그러면 광고는요 오늘 누숙자 사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같이 주님의 눈물 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만군의 여보와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여보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됐을 때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당신이 그 흘린 눈물 저희가 두 손으로 바라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릴 잃지 않는 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해도 언제나 기다리신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보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당신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만군의 여보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오세요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악을 예수께서 14월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땅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님의 교직역 등이 되어서 충만하십니다 오늘 내 생각 섞지 않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대로만 살겠다고 마음속을 다짐하는 글로범주치 성도님들과 전도님들과 일단의 가족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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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울역 같이 모이셔서 하시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역에 2시에 모이시죠? 우리 같이 중복기도 할 거고요. 서울역에 다 모였어요 하시면 그때 기도를 좀 하시고 텐트 치시지만 기도를 좀 하시고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 중복기도 하는 팀들은 중복기도 할 거니까요. 라이브로 중복기도 할 거예요. 후회 논의 하시고 서울역 도착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같이 라이브로 켜서 같이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잘 다녀오시고요. 또 우리 유튜브까지 여기에서 편집 들어가죠. 들어가세요. 사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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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우리는 시작하지도 복음의 신발 신고 앞으로 오늘도 오나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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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